Q. 과장에서 인간을 모으세요. Q. 과장 의심으로 오는 것 같다. Q. 과장에서 인간을 놓는것 같다. Q. 과장에 then? Q. 과장의 여유가 도착했는데 tive까 sinus. Q. 과장에서 인간을 놓을것 같다. Q. 과장에서 인간을 놓을수 있는ART. 정렬 통화 언니, 저 이거 좀 들려줘야 돼 7.6까지 4.6까지 됐어? 아니야, 아니야 야, 우리 짱신기 짱신기 왼쪽? 왼쪽 왜 줘? 야, 한 번 봐주세요 우리 두 두 두 두 두 두 두 세 들어 누르면 들어 형, 눌러야 돼? 우라 신 때가 어디 여긴 와아.. 우리 침 못먹는 거 침 못먹네 인정돼요 신기한 아이템 머리도 이런 거 다 하진 않는데 아래서 바람이 들어가요 알아서 4.6까지 아니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4.6까지 알아서 빠진다 아하하하 형제 어떻게 해서 나와줄게? 네? 어제 나와서 어 뭐예요? 어? 그럼 끼울게요? 언니 이거 봐 진짜 신기하죠? 아 그거 사진 진짜 신기하죠? 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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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신기한 거? 어 이거 진짜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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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? 와! G.S도 이런 거 다 드세요 4.6 오 대박 사건이야 오! 야 미친다 최초로 저희는 야! 이게 뭐야 홈쇼핑에서 나왔어 언니 저희 거 좀 재줘요 어? 아 그렇네 딱 나오네 어? 아 그렇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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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봐 자동으로 안녕하세요 빨리 해봐 빨리 해봐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? 내가 알아서 잘 맞춰줄게 네가 이거 다 재고 봐 맞아 나 케이크로 가볼게 구매하세요 출봐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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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네 네 네 네 네 영상에서 그거 보셨어요? 쿠보TV 탑볼공원? 네 봤어요 저희 저희 오빠도 캡처해가지고 보낼 수 있고 그거 그때는 막 백어택도 드리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무너지고 있는 TNT 백어택 지금이 나왔던 자리였는데 택들이던 그때가 나왔죠 아 이게 약간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그때는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때가 좀 더 사납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바뀐 게 없던데 좀 바뀌었어 좀 바꼈어 좀 코보 아니에요 아우 가깝지지 마요 감독님 저 얼굴 상하기가 눌렀어요 우리 감독님이 우리 감독님이 우리 감독님 저 자꾸 됐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